채연이 오늘 단어 86입니다 잠시만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? 다른거 다른거라고? 86 맞잖아 땅콩 공부했어? 이거 한거 아니야? 네 잠깐만요 자 시작 Tri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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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-R 스펠링 모르는 것 같은데요 워 워 속에 디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생겼대요 al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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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id said say 속에 디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대요 발음은 w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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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s 히스는 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.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남자 한 명일 때고요. 얘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남자 한 명의 힘은 누구를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남자 한 명일 때입니다. 자 채연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기를 정확하게 안 하면 듣기 시험에서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요. 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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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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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거하고는 조금 나은데요? 스멜 슈퍼바드. 그거는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다 라는 하자시고요. 뭐라고요? 스멜 리에스트. 스멜 리에스트. 스멜 리에스트. st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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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나요 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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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Wash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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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ot Foot Because of Because of Because of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Th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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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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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ause of Why Because of Why Because of S Find L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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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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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make To make To make Which Did We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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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e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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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드는 것 만드는 것 만드는 중인 이건 ing 하다씨에 ing에 붙인 건 두 가지구요 하다씨 앞에 2를 붙인 건 네 가지구요 뭐뭐 만드는 것 응? 그런 뜻도 있어요? 또? 이거 선생님도 몇 번째나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할 때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도 말씀 드렸구요 다음번에는 알아야돼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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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해서 됐습니까 투메이크의 내가의 뜻은 뭐라고요 뭐뭐 만들냐 뭐뭐 만들냐 뭐뭐 만들냐 뭐뭐 만들냐 뭐뭐 만들냐 만드는 것 만들기위하여 만들기위한 만들어서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위하여 뭐뭐하기위한 뭐뭐해서 만들기위하여 오케이 이거 빨리 익혀야돼요 콘테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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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뭐라고요 뭔가 뭔가 몇 월 몇 월 몇 월 몇 월 몇 월 몇 월 몇 워 Wenn 몇 월 몇 월 smell super bad 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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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 not it 그래서 지난주가 뭐야? 지난주 그렇지, last week inside, inside where, where feet 뭐라구요? lost 자, 채연이 한 번 더 클래스 카드 공부하고 와서 한 번 더 1대1 할 거에요